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부동산 추가 교재를 내놨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220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언론인클럽 이재규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집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20일 세종 정보총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이던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와 의양시 이렇게 5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사업할 때는 대출이나 세제, 전매장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들 지역이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뭔가요? 네, 12, 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경기 남북권 아파트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건데요. 여기에는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개발 호재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현재 막바지 공사에 있는 수인선이 오는 8월 개통 예정이고요. 인도관에서 동탄간, 그리고 월곳에서 판교관 복선전철이 내년 착공 예정에 있고요. 신분 당선, 호매실 연장 계획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수원과 안양, 의양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집값 통계를 보면 12, 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영통구는 8.34%, 권성구는 7.68%, 장안구는 3.44%, 안양시, 만안구는 2.43%, 의양시는 1.93%나 올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수도권 누적 상승률 1.12%를 크게 상의한 수치고요. 경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6%보다 무려 5배나 더 오른 곳도 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처럼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네요. 2월 21일자로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 내 규제가 강화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강화된 겁니까? 네, 먼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10억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는 7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는 3월부터는 4억 8천만 원 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고요.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억 이상 주택을 사시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꼭 제출하셔야 하고요. 1주택자 이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 2전 이내에 기존에 사시던 주택을 파시고 새로운 주택에 전입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수원 전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당초에 수원과 용인, 성남 이렇게 이른바 수용성 일부 지역이 규제에 포함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용인과 성남은 빠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 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풍선 효과를 보인 용인과 성남 지역도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에 열린 장정청 협의 과정에서 4.15 총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들 지역이 죄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19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가 가수율을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과열된 분양 시장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미 집값이 상당 부분 올라와서 추가 상승을 막는 효과에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너무 자주 대책을 넣어 나와서 시장에 내성이 생겼고요.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집값이 오른 지역인 오른 지역만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실효성의 의문을 제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예측하는 분들도 많은데 다른 지역들의 집값들도 이미 들썩이고 있다고 하죠? 네, 이번에 추가로 지동된 수원과 안양, 의왕과 용인, 성남을 거쳐간 갭 투자 수요가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병정과 동탄일신도시, 오산시, 평택시, 안산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는 무려 천조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나서는 풍선 효과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음 부동산 정책에는 꼭 반영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교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